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달의 소녀 츄입니다. 네, 저는 짐은 안 되자라는 목표로 왔어요. 네, 잘 부탁드릴게요. 아세요? 알죠, 제가 알죠. 우와, 완전 선물이에요. 하나, 둘, 셋. 알다, 알다. 감사합니다. 정글 가서 가장 해보고 싶은 말이에요? 저 집 짚기랑 그리고 불 지피는 것도 해보고 싶었어요. 도움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노력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옷 구경하러 왔습니다. 예쁘다. 제가 이번에 정글에 갈 때 입을 옷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예쁘다, 이거. 이건 어때요? 이건 쎄 잘 나가는 건가요? 이건 신상품이고요. 입어봐야지. 우와, 되게... 네, 저는 짐은 안 되자라는 목표로 왔어요. 네, 잘 부탁드릴게요. 우와.